세상 밖으로 우당탕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다이아를 신의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주,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아, 더 잘래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아, 싫어 얼른요 오늘은 폐화를 도와 궁정일을 하는 날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닐게 아, 안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아,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왠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나분하다고요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만나보기 전엔 모르지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네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싫어요 안돼 그건 절대 안 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휴 폐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굴의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육지? 오? 쉼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예, 폐하 흠 흠 흠 우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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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육지로 데려다주지 않을래? 흠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흠 흠 흠 어, 어, 잠깐! 미염맛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거야 흠 흠 흠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퍼플잼도 에흠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게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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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육지구나! 고마워 아기고래야 가자 육지로! 고! 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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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흠 흠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흠 흠 뭐야 이거? 흠 으악 으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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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어 나? 어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흠 흠 흠 흠 흠 와 육지 인간들 흠 으아하 뭔지 알았어 좋아 야 야 야 신난다 내가 드디어 해냈어 뭔지 뭔지 다 풀었나봐 어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흠 흠 흠 저라저라 저라저라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천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거 말이야 소라 하하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내꺼도 그럼 개의 무기는 뭐야? 빠이미달 특징은 나도 도와줘 이건 이거고 저는 저거야 다 풀었다 하하하 이건 네꺼 하하 다 풀었다 하하 하하 imat 내 거기다! 10. 꼭꼭 숨어라! 어디 숨었나? 저기있다! 못 봤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잡았다! 사연구! 으어어어! 예! 정신 차려! 여기요! 도와줘요! 어? 왜 이렇게 소수하나요? 다행이다! 어? 어? 내 꼬리 가리게! 안 되는데! 도망가요! 어? 저기요! 안 돼! 이쪽이냐? 들키됐어! 안 돼! 누가 제발 도와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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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퍼플공주. 난 앞으로 너의 소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잼이 깃끗해져 버렸어. 내 소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같이.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카리링카. 공간의 모습으로. 아,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선생님, 여기요. 얘들아,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난 그냥 놀러 왔어. 아, 그랬구나. 근데 학교에서는 뭐 해?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우와, 재밌겠다. 레오, 어서 타. 굿버스 출발해. 그럼 잘 가. 잘 가.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구.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곳도 모자라 버블잼을 흔터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근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나. 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거지?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빈츠인게 어떻게 말해!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 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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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하하하하! 오빠!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으이구,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아! 에휴! 이 꼬맹이!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모니깅뎀 잘 다녀오세요! 마르린파르린팔 Pend! 인간의 모습으로! 으이압! 하하! схем! 와, 신난다! 내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학교에 가면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꼬맹아! 육지에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네네!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네! 보글보글! 으잇! 똑바로 못해!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으잇! 으잇! 으하핫! 아니, 아직 못 잤어! 으잇! 나도! 나도! 그리워 학교에다! 오, 애들 진짜 많다! 헬로우, 블루닷! 오늘은 블루닷스쿨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을 온대! 이제 수업시간이니까 곧 만들 수 있겠지?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안녕, 다들 반가워!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보물 1호!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깄다!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능뚝!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네! 어서 가자! 다른 반이 잘못 들어온 거였어! 누가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하겠다! 자자, 조용!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네,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흠, 기회가 왔다. 저런의 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줄게. 흠흠...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흠!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하하하하하하 아휴... 다 망했어... 어? 어? 헬로우 블루 닷! 점심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 주자! 어? 어? 내 얘기! 다 망했어. 아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상... 어?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제발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쳐낸 전학생은 없을 거야! 어? 누가 온다! 어?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을 준 거야?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객처! 그쵸? 모래생물이요, 알거나? 퍼플 공주군요! 오랜만이네 너도 인어 공주야?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끝이야! 야, 거리나가! 퍼플! 암흑의 신호야! 저, 저기가! 저게 뭐해요! 플로비아! 플렉타야의 부하! 바블타임 스타! 다이쒸! 시간을 오래 멈출 수는 없어 꼬맹아! 어서 마법의 주문을 외쳐! 주문…? 보글보글, 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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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여! 너, 마법 초보구나? 잘 보고 배워두라구! 레인보우의 힘이여! 퍼블버글, 하트팔! 블룩 주제! 으악! 레드! 으악! 안녕! 보글보글! 으악! 안돼! 지팡이의 레인보우 회차가 이겼다! 레인보우 회차?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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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acannel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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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어? 어?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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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버블버블! 버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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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뇨! 나도! 나라진다! 포털 마법이잖아! 그렇구나! 내 마법은 포털이었어! 어? 레인보우 대체를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히힛! 근데 마법이 포털이 나면 분명히! 통할 거야! 블록! 자! 여기 레인보우 괴차가 있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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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히힛! 히힛! 빨록!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Auf! 히힛! 아까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때문에 자기소개 망친거지. 미안해 레드.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공주? 어? 이건 버블잼 조각이에요.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 좋은데.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방송? 좋은 생각이 있어. 어디 가는 거야? 블루다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뭐, 카메라 꺼. 나가, 나가라고. 얘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 하는 거야, 자기야.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뭐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는 깊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한 발 늦었구나. 심의 상황이 끝났다.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하하하하. 버블잼을 화이트 볼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블랙다이아,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걸 으하하하하하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의 힘이여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버블! 여왕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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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왕비의 것인가? 하… 안타깝도다 흠…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으음… 으음… 아빠! 응? 어디 가셨지? 으음… 으음… 우와!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히히! 오! 엄청 우아해 보이겠는데? 하하하!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벅적하게 해줘야지!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어?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네!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허! 허! 퍼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음… 어? 혹시… 나 따라한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 가득.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보여?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벽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사전 3조 8항 몰라? 공주사전? 알거든! 난 니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흐흐흐흐.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저걸 요만히 이 과목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조개.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오. 으윽. 으윽.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두고 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사전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흠! 흠, 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아휴, 뭐야? 블룹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어? 블룹!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싹! 여기야! 버블버블, 하트, 돼지! 아휴, 이 와우! 아휴! 아휴! 으아휴! 하아! 하아휴! 하아휴! 찰 닉, 리디! 당신 완료! 하아휴! 역시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손색이 없군. 뭐야! 넌 내 수호여전이잖아! 퍼플! 나한테도 타임스톱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거야? 저 철딱 써니? 됐거든! 변신도 안 할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그래? 응? 찾았다! 버블잼은 내꺼라구! 가쳐! 버블잼이고 먹어도 필요없어! 나 갈래! 퍼플! 재니 왜야! 이게 왜이러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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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하하! 하하하하! 인간 세상이 오랜 만이군! 으아악! 블랙달리아! 끝나네!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우아악! рос어 느끼니! 잡았다, 퍼플 공주! 이렇게 반가울 때가! 저, 저요?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자, 내 편이 되렴! 안 돼!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이런 건방진가! 공주 시전 1조 1악!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잘했어! 핑크스타! 응? 이런 버블버블! 다! 젠지! 앗!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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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클 퍼플! 연습 완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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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애의 손. 매운맛을 보여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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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하를 흡수했어! 버블잼을 내놔라!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하로 만들어줘! 인간들이 불러부러 변하고 있어! 애들! 애들! 꽉 잡아! 퍼플이! 이제 마법북을 지켜줘!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난 너를 구하러 온 거야! 이미 늦었다! 건방지 못해!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바다야!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마법북을 거울로 바꿔줘! 반사 공격을 할 거야! 여하핳 모조리 없애주마! 애완 음, 암zurahan 그 목걸이가 블랙다이아의 꽃이었다니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해 미안해. 공주다워지고 싶어서 그만 공주 사전을 블랙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맞아, 나도 나다운 게 미안해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호래 버블잼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 슝, 비밀이야 퍼플, 검사! 인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육지라고! 당장 사! 날아올 때만 날아와봐 야호! 내가 이겼다 누가 마음대로 헤어밴드를 빼래? 빨리 줘, 빨리! 아까 지각하겠어 캣초는 나랑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줄었다 하면 내 마법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는 예산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헤헤, 잠든단 말이지 왜, 뭐야? 이렇게 하면 긴장에 든다고?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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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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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자유, 야호, 오늘은 하루종일 자유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양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나. 좋은 아침이야 레오. 안녕. 아, 좋은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레오!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꿀?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어, 과학시간이야. 좋은 아침! 과학시간이야 레오. 니가 과학당번이잖아. 응, 과학당번!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으아악! 가방이 살아있어! 가, 가, 갖고 싶다! 이리 와! 야, 가방아! 야, 잡았다! 아, 잡았다! 꾸잇! 으아악! 으, 난 누구니? 꾸잇!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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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오벤드! 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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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까마가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 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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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따라 오면 어떡해! 들키면 얼마나!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으아악! 아, 까마! 으아! 이게 뭐야! 으악! 으악! 아하하하! 아하!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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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아닌가?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 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 줘봐!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뭐? 아기 돼지가 퇴처를? 핑크스타는 뭐하고?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아타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뭐? 내 소요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톱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뭐? 이거 언제? 더욱 싸우거라...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라...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개차를 빼앗아야겠다... 흠! 빠르고 날렵한 도쿄블럭... 가다! 내 충실한 도하 블럭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차를 빼앗아 오거라! 너 태장! 으악!" 으악!" 도착하지. 으악! 으흫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선샷! 으으으! 으흠! 도실에 책 좀 들어볼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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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나한테 가자! 으음! 오? 고장났나? 안 열려 같이 당겨 보자 하나 둘 셋! 에이! 으음! 안 돼! 으하하하! 으이! 안 돼! 버비 타임 스톱! 으아악! 으으으으! 으으으으! 으응? 으응? 으어? 어? 다들…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꾸며서 깨야 해. 아, 대지야! 어딨니? 뭐요, 커플? 대지야! 여기도 없어! 진짜 동이지를 보긴 한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 저기 있다! 대지야! 어? 까까! 꿈쥬님! 멈춰! 타임스타를 끝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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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으아! 너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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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이봐, 거기! 으아! 니가 오늘 봤던 건 맞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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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창피기만 해봐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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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으아! 저리가! 이 괴물! 으아! 그게… 으아! 이게 뭐냐면… 저, 잠깐! 그, 연극! 연극! 연극 연습을 하는 김이었지! 어, 어! 그런 것 같아! 어? 연극? 어? 내 헤어밴드! 찾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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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베베베의 하트 체인지! 샤이닌 레드, 결심 완료! 퍼베베베베의 하트 파악! 우려네! 어? 내 헤아베드! 잘 잤다! 불러? 뭐야, 인간? 이게 대체, 아! 핀드사! 누가 와! 어서 시간에 먼저! 버블 타임! 스타! 잇! 반대 파악! 으악! 놔 놔요! 이제 내 차례야! 버블버블 스타! 헉! 캉! 주잉클 퍼플! 연습 완료!!! p.pa WIL~~ 여기야!! 이함 проб버블 바블 cigarette!! 바블버블 바블 capability!! neuroscience!!! 바블바블! 바블뿡! 바블바블! 바블뿡! 멈춰! 어? 농구도? 몰라!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바블! 해결! 자,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해! 내 손! 돌아왔어! 깡깡!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뭐? 너희가 인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린 인어공주라구!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났날 재밌었는데! 해변에서 처음 만났날? 응! 그럼 날 구해주는게... 그... 어? 잠깐만! 응?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어?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어? 야호! 고마워! 레오넘! 나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했나본데! 화이트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쉿!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거야! 여차하면 레오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네? 말이 그렇다는거지! 축제는 화려하게! 블루다트 태양가 축제의 날! 오늘 밤 펼쳐질 태양가 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거야!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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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건데! 저거를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거야! 지금이야! 공주 채널이지! 오늘은 니가 양보해! 레오! 안경 당첨! 그 나무 분장이랑 딱이네! 오늘 밤 축제에 꼭 쓰고 나와! 알았지? 이건 레드꺼야! 어파! 그 나무 스페어가! 그런게 어딨어요! 이 의리 없는 포장의 대기! 어플! 밤외출은 금지사항인거 알지 않느냐! 정말 너무해! 흐흐흐! 이 문 밖을 나갈 생각마! 못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아하! 아바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포털로 나가면 되겠네!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단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퍼플에 대해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몰라! 신난다! 아악!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좋은가! 우와! 오!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아악! 어! 어! 언니 선생님!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네! 어! 찾았다!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아! 빨리 빨리! 윽 calibration soul 내가 그러는 거 못 들었어?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또 못 온다고 하셨는데 난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따가워! 자, 신나게 날쟈! 아, 이것 좀 까뻣어 볼!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첫째당 어디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네가 우릴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파이팅! 자! 더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얼른 와! 얍 이번에는 가장 크고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어? 레오, 다 끝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건 눈 감고도 우승이라구!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케이! 시작하자!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가자! 누가 들어갔어! 여기야!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해, 이 친구! 너도 포도시럽 좋지?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응? 그거 말이야. 우린 친구지! 그게 뭐? 피해요! 전유가 퍼져요! 글럽! 윽! 으악! 으악! 캣! 네오,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procedure трам comfortably 퍼플! 너도 숨어! 핑크 스타도 없잖아.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버플! 버플! 으이, 바꿔! 안 돼! 내 버블잼을 용서할 수 없다!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으이! 으아! 으아! 하이! 샤아! 으하하하! 으아! 으아! 하이! 트윈클 퍼플! 변신 완료! 내가 여기 있으면 레오가 다칠 거야. 버블! 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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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퍼플! 으악! 으악! 레오! 어, 깎아가 나와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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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해! 더 빨리 공격해야 하는데! 방해물이 너무 많아! 으악! 버블 스타크! 퍼플은 날 친구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수하는데! 난 이렇게 숨어있다니! 난 싫어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퍼플이 인간이 아니니까! 으악! 깎아! 넌 여기 있어? 으응! 으응! 나도! 친구를 위해 뭔가 해볼 거야! 으응! 버블을 맞출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으악! 으악! 히히히히! 야아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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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잉! 으응! 비눗방울! 으악! 으응! 흠! 흠! 자아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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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거든! 흠! 크림 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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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우! 아!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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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구!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활짝! 바다 속에 마법이 긴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 줄 거야! 우와! 흐헤! 진짜 친구가 됐네! 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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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친구라! 우습꾼!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톱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법을 후회하게 만들어줘라! 흐헤! 흐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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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소문! 얘들아, 제가 가! 절대 비밀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블로블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우와! 이야! 도서관 현장!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어? 우와! 우와, 여기가 도서관!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여긴가? 현자님! 으악! 깜짝이야! 레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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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은 정숙이 기본인 거 몰라? 아, 미안! 어?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뭐?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으악! 무슨 놀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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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씨야! 버블잠을 불러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쒸쒸쒸쒸! 쒸쒸. 쒸쒸. 쒸쒸! 쒸쒸.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리프. 어? 지나공주였어? 히히히히. 화이트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계자 1순위지.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이도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일 수 있거든?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뭐?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장?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 흠!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이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거라. 하루되어 새해.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가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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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임! 나 예전에 수학 3개 맞았는데, 이번엔 4개만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어, 그럼? 알겠어!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맞아! 난 네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백반도 넘게 해줬다고!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으악! 뭐라고?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너무 솔직했나?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아, 참! 잘난 척 해야지!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린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하!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어휴! 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좋아. 어?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지금 파풀 공주님의 질문은…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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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룹? 으악! 어? 블룹? 그린이 위험해! 이얍! 섬을 탈! 스타! 그린 괜찮아! 너희들… 음… 블룹은 어딨지? 버블버블… 다이안 제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하라, 퍼플! 퍼플! 어디로 갔지? 퍼플!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열두시, 세시, 넷시. 뭐? 모르겠다! 퍼플!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어,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걸.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응. 오른쪽, 저기. 야! 야호! 맞췄다!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클레어, 레드! 버블 스포츠! 버블 스포츠!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버블 스포츠!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벗어나! 점점 좁혀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갑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적겼어. 그리, 이제 어떡해! 블록들의 대장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법이 보이지 않아. 좋았어! 역시 클레이는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버블 스포츠!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문까지 띄는 거야! 달려! 자, 크림버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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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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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인데, 퍼플? 어?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으악!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리! 하하!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 줄 거지? 하하! 흐흐흐! 우와! 우와! 버블 잼이야! 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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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버블 잼 조각이구나! 헉!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뭐? 저걸 다? 으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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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두움은 깊으니까 달콤한 다자레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내가 빠질 순 없지 물건을 직접 판다고?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전형적인 과잉보호네 부모님의 과잉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좋아 좋았어 선배 시작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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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가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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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잘로 왕국의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헤헤!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반가워, 오렌지! 으악! 어쩌!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모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아!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어, 뭐부터 해야 하지? 줘봐! 응!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어? 포장은 누가 하지? 너희 뭐해? 배우가 있었지?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그럼!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흠! 흠!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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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마시는 머필 사러 오세요! 다와! 뿅! 하이! 가끔 유지하면서 반식의 반항을 돌리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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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글쎄... 포장 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모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흠! 흠! 으아악! 뭐가 묻은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흠! 흠! 내 전화! 여깄네! 왜 여깄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야악! 이제 어떡해! 하던대로 하면 되는거 아냐?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으악! 으악! 음? 어.. 불쌍한데 머핀들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pal아도 되지 않을까? 그..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다니까 으흐! 너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 아스 Lacлав아! 왜 이거 유고한 게 내 wrang 음 역 loved 어? 아, 뭐야? 어? 이게 뭐야? 자, 먼저 먹어봐! 어린 때라고아봐! 얼른 때라고! 땅 Casey를 바꿔줘! 난 당장 환불해줘! 어서 내놓고 돌려주라고! 어서, 계속 DNA놀 organised pelo Amazon! 너 뭐 틈을 어떻게 미리 떼가 당하다고? 옳지! 지금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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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타임 스타! 오렌지! 오렌지는 내가 잡을게! 스크린팟! 글로버트! 오렌지! 변신해! 변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됐어! 내가 갈게! 제니씨! 으악! 으악! 안돼! 오렌지! 나? 나 힘 약한데! 제다리! 어떡해! 이거다! 오렌지! 야! 우리 위험한거 한거야! 나 사실 혼자서는 뭘 해본 적이 없어! 오늘도 엄마가 적어준 대로 한거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애라서 정말 미안해! 우악! Stevens! 아니야… 어헤헤헥! 머 trucs! 거기가 했대! 언니가 한거야!! 나 어쨌든 우리 was able to help us! 후... 으흠... Alzheimer Scared! 혜엥!!! 응… 버블버블 블럿igger! 체인지! 폴라 오렌지 변신 완료! 어? 변신했어! 그 거야! 어... 이, 이, 이제 뭐 할까? 어? 야야! 너무 날씬 걸 해! 모르겠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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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변신! 거봐!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 그래. 잘한다! 그냥 먹 날려! 으악! 이야! 텔리티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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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날 줄 알았어! 으응! 어, 빨리! 으악! 으악! 어지러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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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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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마법적으로 뺏겼어! 내가 해볼 때! 으악! 조심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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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성공했다! 제법인가?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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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잼이다! 버블잼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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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 볼게. 음! 휴! 하아! 응!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저도 드세요 혼자서 해내게 하더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 쌍둥이 스티커 잘 가 가자 이스 이스 블루단 띠어비엘룡이다 이스 이스 블루단 나가신다 야 으악 아이고 퍼플 너 혼자 계속 틀리잖아 그림 좀 봐 자루 젠거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블루단 블루단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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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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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다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응? 제발 한 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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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흐흐흐 흐흐흐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응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으흑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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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되네 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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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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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해마, 딱이군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처를 빼앗아 오너라 흐음... 흐음... 아! 저기다! 자,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어? 꼬마, 빨강이었나? 아닌가? 에잇! 안녕, 그린!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어? 한 번만, 제발! 에잇, 한 번만이야 어흐! 으흑! 흥, 흥! 으흑! 으흑,아 outsiders being a man 아휴...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뭐야, 안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뱃과, 어, 응? 응?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너블라. 우린 왜그래? 어? 퍼플, 공 좀 던져줄래? 좋아. 아악! 강불바!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혹시, 블랙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잖아 퍼플! 아크림! 조용히 찾아보자 위쪽이야! 그린! 저 블룹의 특징을 알려줘! 더블 타임 스타! 더블 버블 스타! 체인지! 으악! 내 몸을 움직이는 게 퍼플이었어? 그린! 왜 변신 안 해? 내 마음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으악! 진짜 블룹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멈춰! 으잉? 너 뭐해? 우리가 지금... 멈춰! 뭐? 이따 멈춰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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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쌍둥이? 아!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처를 도착해야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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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버블! 버블 파악! 으악! 으악! 맞췄다! 으악! 어! 내 캐처! 그린! 바다! 으악! 퍼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에이? 으악! 버블버블! 다이아! 제이지! 으악!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블롭이 일어났다고! 빨리! 다이아! 제이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으악! 다이아! 아니! 한 손씩! 한 손씩? 으악!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응! 응! 알았어! 버블버블! 다이아! 제이지! 자식! 에베естids! 으악! 엉덩이! 어! 으악! 넉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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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그린! 변신 완료! 그린! 가시에마 블룹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응! 해볼게! 하나! 버블! 스파크!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버블로 해줘! 응! 둘! 하나! 하나! 퍼플! 지금이야! 그럼!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버블! 으악! 얘들아! 뭐? 세상에!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체육관에 있다고 누져서 그만! 미안! 으악!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아휴...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글로비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줬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어?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아, 맞다! 연습 못 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보해보겠어!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어... 우와! 버블잼이야! 아하하하! 다시 시작이군! 에?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좋지?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그런데 제대, 블루타 대표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가은이,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퍼플팀의 방문! 안녕! 안녕! 어?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아빠만 믿으라고! 퍼플! 얘들아! 웬 니 역을... 안녕, 공주님들!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하하,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배야.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반의 신호도 만들었지! 응?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어, 오른쪽 눈은? 아, 멈춰!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잊어버리면 안돼요! 다시, 다시! 멈춰는 오른쪽! 배속단은 왼쪽! 멈춰는 왼쪽! 응? 실패 확률 100% 멈춰! 멈춰! 흠,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텐데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등갑한 블루프쉬는 레인보우 캣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포바이오 나의 포바이오 아하, 어허, 어허! 으흐흐! 으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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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으흑! 어서 가자! 어, 왜, 아빠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국에서 자 어머나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헷갈리지만 알았다 좋았어 이건 무슨 비밀이신데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 치과 의사란다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지기도 하지 저분이 우리 아빠야 어? 치 이,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 배 좀 치우고 아유, 왜 이렇게 안 가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야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건가? 헐! 헐! 난 몰라! 퍼펄!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씨, 어서 레인보우 개처를 가져오나.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사상 최고의 마술사! 어머나, 세상에! 블러다트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신경쓰! 저주요! 저주해주세요!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 주마. 아이고! 전 괜찮아요! 왜그래? 그냥 하지. 전 배가 아파서 잠시. 조용 조용해주세요! 조용! 아휴,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걸. 아휴, 저건… 아휴, 저건… 쉐도우 퍼빌. 가치다. 하하하... 허풀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와우 퍼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아 몰라 개처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흠 실망이구나 퍼플 배야 너 때문에 수비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으악! 그리나! 으악! 으악! 퍼플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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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넌 누구냐? 으악! 뭐야! 왜 아빠가 둘이 됐지? 으악! 괜찮아? 좀 전에 개처에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크림팟!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록피쉬야 서둘러야겠어! 응! 버블 타잉! 타! 버블버블! 다 체인지! 아리 슈니클 퍼플,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퍼플, 저 가자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네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예스! 블록! 퍼플!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아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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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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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핀? 그래! 얘들아, 블록을 유인해줘! 헉! 헉! 온 녀석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핀 셰시거든! 히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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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이 놈들끼뿔! 글로벌 핀! 어? 아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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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퍼플! 준비됐어요! 히히! 히히! 물판! 으악! 아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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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얍! 맞다! 블록업 서클! 블록! 이제 끝이다! 레인보우 클린! 망규! 흐어우! 으악! 으악! 이익! 헤플리 아빠 최고다! 네에! 다시 봤어요! 흐흐흐흫! 아빠! 학교 또 와줄거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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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멋있었어요! 어? 흐흑! 흐흑! 좋아! 모두 간거 같아요!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좋은 생각이야 우린 역시 착착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하고 간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그만랑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린 그만 좀 할 수 없어 너, 이 고자질쟁이 이리 나가, 거기서 이게 뭐지? 퍼플!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퍼플 공주님?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톡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다 속에 잠들어 있는 배 그곳이 바로 보물선이다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 지도를 찾아놓은 거예요?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다 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딱!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믿을 수가 없고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다 겁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 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그여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과연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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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아! 내가 좀 늦었지? 어? 퍽 풀었다! 빨리 가자! 흠!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흠! 겁쟁이! 흠! 흠! 좀 우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빨리 따라와! 흠! 어? 얘들아 간지가! 어? 저쪽인 것 같아! 가보자! 흠! 흠! 이 근처인 것 같은데… 흠! 흠! 찾았다! 흠! 분위기가 뭔가 소름끼쳐… 흠! 보물은 난파산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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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돌아가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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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연기 있는 자다!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흠! 싸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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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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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흠! 얘들아! 이쪽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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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눈이 없어! 우리… 심해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심해 골짜기…? 흠! 흠! 그럼 빨리 찾아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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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똥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흠!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흠! 흠!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 무서워서는 아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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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가기다!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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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 싶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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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 했을까? 흠!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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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흠! 흠! 내 안이 미루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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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흠! 보물은 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흠! 너무 깊이 들어왔어! 흠! 길을 잘못 뜬 것 같아! 흠! 흠!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가만! 저건 뭐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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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야! 가보자!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어서 변신하자! 응!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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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비야! 저건 초롱하기 블루비야! 초롱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왜 속삭이는 거야?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버블 스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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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벌이 빛나서! 내 공격팔판을 다 읽는 것 같잖아!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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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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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지? 헉! 얜 왜 이러고 있어? 어? 일어나봐! 흠! 어? 아침이야? 어? 저게 뭐야? 흠! 얘들아! 괜찮아! 응? 뭘 보내? 보물상자? 어? 혹시 저게... 우와! 보물상자야! 어디? 어디? 우와! 세상에! 우와! 우리가 진짜 보물상자를 찾았어! 내 보물으로가 하나 더 늘었어!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우와! 우와!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우와! 세상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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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봐! 내 보물으로! 하하하!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하하하! 하하하! 못 참겠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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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벌이 설 interactions 나의 심해온 것을 회명해 줘라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하하하하하